와우 내부에서 죽이려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지금 보니까 총을 쏘는 게 아니라 들이박아서 드론이 터졌잖아 미쳤냐 이 거리 봐라 이거 거리 미쳤어요 자 슬로모션 걸고 와 스나 바로 반응하네 잡았나 잡았네 확실히 수납만 잡으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게임 와 또 여기서 러브샷 헤드 러브가 터지네 뽀해 터지네 뽀해 뽀로케드 저 위에 큰형님 나오시네 저거 야야야 나 죽겠다 나 죽겠어 일로 오세요 잡아주고 오오오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옳지 않아 자 간다 여긴 막혀있잖아 됐다 됐어 어디 가방 없었나 여기 안에 있나본데 뭐하니 친구야 레인보우 식사하는 것 같다 얘는 옷 입은 것 봐 진짜 약간 좀 일반 진짜 하급 하급 군인 얘네들 막 엄청 막 껴있고 이러는데 쟤는 뭐 레인보우 식스급이네 보트가 지나갈 수 있도록 게이트를 열어줘라 게이트가 아마 이쪽 끝에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저기구나 아 그래 여기서 여는구만 어 야 가라 얼른 가라 얼른 가 자자자자자자 난 내가 알았다 갈게 지원병력 불렀다 저거 딱 보니까 자 만났으나 뒤에서 올 것 같지 않니? 뒤에서 올 것 같아 뒤에서 왼쪽에 저놈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한 바퀴 놀자 한 바퀴 놀아 야 이거 착권이야? 쓰나면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착권이었네 또 왼쪽에 온다 아헤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자 들어와봐 뭐야 얘는 여기서 슬로우로 걸어주고 망했다 어 잡았다 와 얘는 진짜 쇼붙 쳐야 돼 뭐야 스나야? 물량이 미쳤네 전투하며 정원을 통과해라 이쪽이 정원이죠 어허 이런 대형 물량이 여기에 자 먼저 보내고 됐죠 총알 장전도 안하냐 너는? 장전도 안하세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미쳤네 이거 와 미쳤다 이거 쉽게 잡는 방법 방어막 안에 그냥 넣어버리는 거야 그냥 이걸 갖다 넣어버리면 어 어어 종아리 어 종아리 없어 어 나이스다 어 샷건이 없었네 죽는 줄 알았다 나 지금 다 잡았다 도주형 자동차 열쇠 찾기 여기 자동차가 뭐 있길래 도주를 한다라는 거지 어떤 차가 있길래 도대체 이것은 람보르기니 샷 좋았어 이 차로 정했다 간지 어떻게 생겼을까 람보르기니 키는 웃는 것 봐 야 부름부릉 부름부릉 광속질주시 나중에 진짜 돈 많이 벌면 람보르기니 그거 하나 살까봐 의자 시트 하나 사가지고 내 의자에다 넣어둘까봐 그러면 적어도 난 람보르기니 타고 있다라는 생각 들지 않을까 어 그거 하나 정도 어떻게 하면 쇼 붙여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거 산다 보험금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 자차 보험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 그거 하나 했다고 앗 물 쏟았어 람보르기니는 못 쏴요 그건 진짜 영화에 나오는 뭔가 3D 차량 같애 실존 안 할 것 같애 왜 이래 그니까 소피아 어떻게 데려갔냐고 흑형이 바지 사장인데 진짜 사장이 이렇게 죽어가니까 속으로는 기뻐하겠어 드디어 나의 정권이 오겠구나 근데 there are forces within Monarch working against you when I believe Burke wa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it wasn't just Joyce that did this sir we've recovered Dr. Emerald's laptop we have it set up over there if you want to take a look I'll be right there I want to go over Sophia's figures if she's right the fracture is a lot faster than we anticipate it 균열이 더 빨리 악화되고 있대 Dr. Emerald doesn't 해치도 얘가 미래를 안다는 걸 알고 있구나 she's trying to convince you the schedule is wrong why? to get you to rush this to make a mistake the people are opposing you she could be one of them 옆에서 꼬드기는 것 봐 Sophia가 배신자라고 Sophia가 납치당한 애지 배신자는 아니잖아요 두 가지 선택 기록이 있네 그 중 한 사람은 믿어야 됐네 이 흑형 아니면은 바지사장 아니면 소피아 마랄 바지사장은 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상 그냥 정말 바지사장하는 애고 또 한 명은 이제 나를 항상 간호해주는 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폴세린의 여자 소피아 아마랄 배신했는데도 소피아를 믿을 것인가 배신이 아니라 납치를 당했지만 배신처럼 보이기 때문에 소피아를 믿을 것인가 소피아의 해치무기 자국을 해치무기 자국을 해치무기 자국을 해치무기 근데 이건 사실 자신을 간호해줬던 여자를 배반자라고 생각을 해서 몰아간다라는 게 사실 난 1회차 땐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소피아 아마랄이 납치당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한 번도 이 폴세린을 못 믿었던 적은 없어 근데 1회차 때는 내가 소피아 아마랄을 믿었지만 믿었기 때문에 2회차에서는 소피아 아마랄을 날 위해서 함께해줬던 그녀를 버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흑형과 함께 손잡겠습니다 흑형이 이제 꼬드기고 있거든요 소피아 배반자라고 영상을 다르게 가기 위해서 또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간다 소피아는 나쁜 여자였어 오른팔 도전 가지고 오셨어 그런 거네 중전을 버리고 명의정을 믿은 거네 중전을 버리고 우의정을 담은 거네 이 그룹의 애가 망이니까 고맙형과 함께 손잡고 고맙형과 함께 손잡고 소피아는 거 아닌가 입ans으로 봐서 참고로 우리는 그녀와 함께 손잡고 소피아는 이 그녀의 애가 망이니까 소피아는 그는 소피아는 그는 과거에서 이 여자를 만난적이 있다네요 이게 과거였구나 17년전인가 16년전인가 야 근데 이거 진짜 이해가 안되는게 소피아가 다 배신자라고 생각했나봐 전부다 어떻게 나 이럴 수 있어요 아 진짜 이래서 남자들이 게임만 하면 안돼 그 내조나 이런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거 못느끼잖아 아 여자? 그거 그냥 컴퓨터에서 안나오잖아 내가 볼 때 나쁜 년이야 파랄이 나쁜 년이래 어 아 그래? 착한 여자였어? 음 그냥 가 그래 함근형 음 제가 말입니다 그냥 이번엔 한번 죽여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봤을때는 이 여자는 분명히 나중에 가서 뒤통수를 세게 때려도 두번을 때릴 여자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말을 믿으시고 무조건 이 여자를 버려야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했을거 같아 갑시다 갑시다 소피아 소피아 저랬는데 배반자 됐어 치료제 개발해주고 어 저랬는데 이제 영화 시작한다 얘들아 치킨 먹자 여기까지 진행했었지 얘가 버리고 갔잖아 결국 도망 못가기 저거까지 가져가다니 저 진짜 나쁜 놈 저거 그래서 니암이 결국 제어장치를 꺼버렸죠 총으로 쏴서 탈출하는 길은 저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컨텀 브레이크 에피소드 3 영상 이제 다 다를거야 이제 바뀔거야 진은 안입은거처럼 인공 눈물 넣는 연기 소름 인공 눈물 넣는 연기 소름 그냥 간지가 머리에서 다 쥐쳐내려는 저거 쥐쳐내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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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는 전혀 다른 영상이 한 1개도 없어 뭐야 자막 왜 안나와 어? 뭐야 아니 자막 이때까지 나왔어 뭐지 왜 안나와 자막이 내가 대충 얘기를 해주면 봤던 장면이기 때문에 아 잠깐만 멈춰봐 이거 안나올리가 없는데 이게 안나오면 안되는데 어떡하지 잠깐만요 좀 빨리 가볼까요 어어 잠깐만 아 버그네 자막 나오네 됐다 진짜 어이없다 다시 볼까요 약간 뒤에서 아 아 아 아 아 뭐하는거야? 와.. 옥수수수수의 프로토콜이 어떻게든지 모르겠어요. 산추리어. 마덕의 중심의 정보를 구성하는 것에 정보를 구성하는 것에 정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정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산추리어. 산추리어. 그래서... 저것은... 지도 사려고 G1 프루토폴을 사려고 바지사장 이제 야심이 나온다 큰 아이디어와 딜루션을 잃어버렸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의미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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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은 그들이 믿고 그들은 폴얼윈의 믿고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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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 믿는 게 없지 그는 그의 경기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은 그의 죽을 때 폴얼윈은 사명이 없더라 사툴포를 미쳤다 그들은 그의机을 정하지 못해 그들은 그의 시작을 하지 못해 잠시 시간 우리는 위커메 우리는 한 명의 왕에 위하여 하나의 왕에 사실도 많이 남겨야 합니다 우린 도움을 필요합니다 CFR 우리의 보호가 위협에 대해 우리의 보호가 위협에 대해 보호가 위협에 대해 포울이 그지에 대한 도움을 볼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CFR에 대한 도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균형이 일어나도 프로토콜을 가동시켜줄 수 있는 그 핵심 포호 같은 거에요 저는 리스트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럼 모나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지산 요구는 다 아네 그냥 이 새끼 기생충이네 바로바로 배신 때려버리네 하긴 근데 얘한테는 폴세린이 뭐 솔직히 충성해야 될 대상은 아니지 그냥 내가 들어온 회사의 사장이지 그 뭐야 실제 권력자 그냥 그거지 뭐 죽게 생겼는데 그쵸? 사는 길이 선택하는게 맞죠? 아무도 모르지요. 너는 못 볼 수 없지. 시간은 모든 것에 의심이 되었군요. 내가 도와줄게. 경계선 실험실을 향하게 작전을 실행한다. 크... 흑형의 반란 결국 흑형을 믿어도 저렇게 돼버리네 이때까지 전혀 바뀐 영상 단 한개도 없어 지금 여기에서 시간 멈추지 저거 진짜 웃긴다 나시마 너 여기 두고 가버려 얘는 이제 모나카 회사가 가서 지 이름 쓰려고 구조선 프로토컬에 시간이 멈췄는데도 움직이죠 얘도 착용했으니까 이제 눈치챘겠다 쟤네들도 다 착용했다는 거냐 아니면 다시 시간이 흘러갔나 보네요 그럼 감사합니다.